Every time you close my eyes It's like a dark paradise No one compares to you 인생 과자로 불렸던 태양에 맞선 집 다시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권기려 기자 생산 공장이 불타 단종됐었던 썬집이 이름을 바꾸고 다시 돌아왔다 최근 오리온 측은 썬집을 태양에 맞선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2년 만에 재 출시했다고 밝혔다 태양에 맞선은 본래 맛과 식감 그대로 재현현했다 2년 전 오리온은 2000 공장 화재로 생산 라인이 소질 불가피하게 태양에 맞선 생산을 중단한 바 있다 사진 제공 오리온 하지만 오리온 공식 홈페이지만 100여 건이 넘는 썬 관련 문의글이 올라오는 등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요청이 이어졌고 오리온 측은 1년간 생산 라인을 다시 구축 2년 만에 재생산하게 됐다 오리온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제출 시 요청을 반영해 썬만해 모방할 수 없는 맛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며 기존 소비자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스낵의 추소비층인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며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운 상황이다 편의점 마트 등에서 태양에 맞선을 접한 소비자들은 인생 과자가 돌아왔다 대체 불가 과자 너무 좋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튜브 라그늄 한편 1993년 처음 나온 태양에 맞서는 통옥수수 통밀 등 통곡물의 고소한 맛과 매콤한 감칠맛이 어우러진 과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